언제든 계약은 가베이에서 파기될 수 있다. 그거 못 읽었지? 하긴, 깨알같이 써있어서 몰랐을 거야. 아, 비가 막혀. 재경? 나 유부초밥 먹고 싶어. 오케이? 아! 저기 거실도 좀 청소하고. 미치겠네. 지금 나 혼자 이걸 다 하라는 거야? 저게 미쳤나? 인적이 형.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? 부자금 회수하겠다고 날 역박해? 왜 이렇게 지 맘대로 되는 거냐고. 분 앞에 놓고 문자 칠하니까, 정말. 잘했어? 네, 막 부르려던 참이었어요. 여기로 잃어버렸죠? 흐흐흐흐흐 ㄲㄲㄲㄲㄲㄲㄲㄲㄲ 이게 차비야? 샤론! 뭐하는 짓이야? 고생해서 만들어졌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고! 뭐? 만들어줘? 그런 말 말이야. 내가 비밀 알러지 있다고 했어, 안 했어? 어디서 감히 거짓말이야? 또다시 나한테 거짓말로 수작 부리면 그때 정말 가만 안 있어. 알겠어? 저게 미쳤나? 내가 이런 울케산을 계속 견뎌하는 거야? 도저히 못해, 난 못해! 그래 윤재경 그동안 네가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